안녕하세요 니 고민을 말해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제 담백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남이 저한테 요즘 자꾸 민호이 닮았다고 하는데 이거 썸 맞나요? 욕 아닌가요? 뒤지고 싶어?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썸이 확실하고요 그거 완전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 진빔 드시면서 고백하세요 바 접을란다 오늘 저 안 찍을래요 진빔 하이블 혼술이나 해야겠다 아직도 안 갔어?